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6월 28일 목요일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이야 제가 참 제 스스로 너무 요즘 뿌듯하기도 한게 그래서 좀 무리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12분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참 그래도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는 거 상당히 열이 있어 보이고 낮에도 계속 뵌 분들 밤에 계속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열정에 일단 박수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주식 할 때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금 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앞에 채팅 잠깐 제가 봤고요. 자 진행하죠. 그래서 먼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구성법이라든지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이 화면 세팅도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아니면 이렇게 관심 종목 이렇게 설정 어떻게 하지 따로 좀 하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주식 기초 강의 들어가시면 hts 설정법 그리고 화면은 이거 뭐 분봉은 어떻게 구성해 놨고 이거 등록하는 법 전부 다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닥터케 이야기한 거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자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자 닥터케 이렇게 넣으죠. 그러면 여기서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 자 지금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누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추천할 때도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닥터케 치바라 그럼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재생 목록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재생 목록 들어가면 자 쭉 방송하고 있는 거 나와요. 한동님 저 헤어에 관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의 주식시황 쭉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주식기초강의 여기 들어가면 모두 재생이라고 있습니다. 닥터케 이 말로만 하는데 뭐 진저라면 잘해 이렇게 옛날에 39일 동안 한 거 여기 올려놨으니까 한번 자 하나도 뺀 거 없습니다. 지금처럼 실시간 다 올려와 있어요. 여기 여기 결과를 여기에 해놨는데 앞부분에 맺힐 거는 여기 안 하다가 이후부터 했으니까 체크해보시면 날짜하고 있으니까 체크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플레이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셔플 하면 안 돼요. 셔플 하면 막 1,2,3,4 제대로 가는 거 아니니까 셔플을 사용 안 하기 만약에 1회 이후에 2회가 안 나오고 이상한 거 나오면 아 이거 설정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회 2회 3회 자 캔들 거래량 2평선 중요하거든요. 지정하고 리스크가 갑자기 들어간 거는 그때 뭐 북한하고 미사일 쏘고 난리 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딱 맞춰서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순서대로 진짜 필요한 부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HTS 설정법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관심 종목 설정법 그래서 제가 이 처음부터 읽어보는 걸 권유하는 거는 스텝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가 가장 필요한가 생각해가지고 그거부터 차근차근 순서도 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30회가 있어요. 130회가 뭐 변곡점 추세매매 눌림목매매 그 다음에 투자심리 이런 거 나와있죠. 그래서 쭉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종감매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양봉일 때 해라 내 종감매매 어떻게 하는 거 좀 더 궁금한데 하면 이거 클릭해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부를 좀 하셨다면 이렇게 밑에 연속 재생해서 공부하면서 하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올리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구나 이러면 다른 구독자들 보다는 제가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읽고 난 다음에 표시를 해야 제가 어느 분이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응급을 좀 확인했는데 그리고 자금관리를 해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는 앞전 시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자산을 주식 부동산 예금 채권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금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게 전체적인 자기 자산관리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라 하면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한 군데 몰아나 하면 거기에서 악재가 터지면 자기 자산이 아주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는 것은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종목이 잘 가면 좋긴 하겠지만 수익이 배가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타격을 딱 입는 악재가 떨어지면 자기 자산이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한 서너 종목만 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한동님은 종목이 일곱 개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네 개 정도로 좀 줄여라 왜? 너무 많으면 컨트롤이 안 돼요. 일일이 체크하기도 너무 힘들고 특히 장 막 폭나가고 할 때 빨리 던져야 되는데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세네 종목만 딱 하셔라. 그 대신에 중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한 80% 채우고 그 다음 소형주나 테마주 위주로 짧게 짧게 할 거 한 1, 20% 채우고 그거는 총 주식 투자비 중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한 유동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장이 좋을 때는 어떨 때는 100%로도 질러야 됩니다. 배팅할 때는 지금 지르면 되겠습니까? 지르면 안 돼요. 총 자산의 한 30% 이상 그러니까 주식의 30% 미만으로 줄여야 돼요. 심지어는 전 다 던져라 그랬어요. 오늘 솔직히 왜냐하면 지우는 밑에 내려오면 다시 받아 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받기 때문에 다 던져라 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다 던질 것까지는 없죠. 적어도 50% 미만으로 줄여놔야 됩니다. 주식 비중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 가능하면 여기 있는 종목들을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여기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상한 거 고르면 지원자 움직이는 거 고르면 시장 가도 안 가고요. 관리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키스도 그렇지만 키스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방송 본 사람들 있잖아. 그죠? 아 얘 놓았네. 여기서 이렇게 막 달고 하면 잠깐 외근 갔다 상한가 갔다 좋다고 상한가 갔는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한가 갔다 좋다고 외근 갔다 왔는데 밑으로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관리가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셔라. 거기에서 차근차근 2, 3%씩 챙기 가셔라. 그러면 됩니다. 내 용돈벌이 정도 한다. 내지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안 되는 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적당한 2, 3%씩 챙기 가겠다. 그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업종 업종별로 1, 2종목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뽑아놨고요.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 코스다.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이쪽으로 몰아놨어요. 안 좋아지면 빼기도 하고 또 더 괜찮아 보이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은행주 안 좋다. 그랬고요. 조선주 별로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주 별로예요. 근데 건설주 워낙 위에 있으니까 일단 넣어놨는데 없어요. 은행주 뺐을 겁니다. 기업은행은 제일 밑에 내놨고 왜? 안 좋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은행주 저 하라고 이야기한 적 하나도 없을 겁니다. 최근에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건 하라고 한 적 있어요. 여기 오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받을 수 있어요. 받고나니까 올라가고 농심 적당한 이야기에서 사면 됩니다. 팔기에 다 주거든요. 제가 방송 다 했으니까 다 보셨을 겁니다. 오리연 여기 좀 고민되긴 하는데요. 10% 정도 한 번 더 가봅시다. 요 날 정권 좀 돌파할 것 같거든요. 왜?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이 막 사더라고요. 좀 부담되긴 하는데 10%만 삽시다. 그 다음날 날라봤어요. 그 다음날 7%가 날랐어요. 그래 이거 보고 판됐다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여기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 3,4종목 같은 업종 말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분산해라 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20% LG전자 20%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들 분산해서 투자하셔라 몰빵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자금관리 자 2번 올라오십니다. 아무래도 채팅 딜레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업종별로 대표주만 하셔라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대표주만 하셔라 여기 보면 섹터별로 이렇게 보면 한 10종목씩 뽑아놨잖아요. 큰 종목들 그럼 예를 들면 IT중에서 이 밑에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종목이 더 우선적인 겁니다. 이런 거 삼성전자 정말 잘 가고 있잖아. 그죠?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닥터케이가 뽑아놨습니다. 삼성전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했어. 여기서 그럼 여기서 살 수 있었거든요. 아까 오리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트를 자꾸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아 이게 오리언이 여기서 붕 치고 왔지 만약에 여기서 10% 정도 사고 만약에 밀리면 20% 한도까지 여기서 추가하고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적당하게 수익 날 거니까 빠지면 심하게 빠지면 아직까지 상승축세 유지니까 4분의 1 정도 던지고 반등 시도 나올 때 여기서 4분의 1 더 들어가서 적당하니 손실 축소하고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날라 아팠어요. 그냥 뭐 그죠? 그리고 사라 말을 못 하잖아요. 전에 얘기했다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여기서 사라고 이야기 못했거든요. 전 뭐라 했는가 하면 야 이 좀 고점 보이니까 밑에 좀 눌리 주면 접근하자 했는데 그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못 드렸어요. 가는지 안 가는지는 봤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좋아 보여도 사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카페24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24도 같이 여기 있네. 자 여기서 사볼까요? 안 된다. 물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부담된다. 여기까지 밀려주면 이런 추세 끝내주는 종목은 한 번에 안 죽는다. 이렇게 밀려주면 여기서 바운드업 나올 거니까 그것만 딱 노리고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딱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은가 하면요. 꼭대기에서 안 잡고 지지권에서 우상량하는 종목을 잡으면 왜냐하면 지지권이 많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상량하는 종목들 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돌파된 지역들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면 저항이었어요. 가도 밀리고 가도 밀리다가 빵 뚫었죠? 이게 지지된다고요. 나중에 여기. 그죠? 그게 지지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밀리더라도 여기 또 돌파된 그러니까 여기 돌파된 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지지받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 평선도 올라오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한번 사고 밑으로 밀려도 적당하니 여기서 한 번 더 추가 매수하면 매수단가가 이리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손실폭 줄이면서 끊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에요. 물타기는 뭔가 하면 자 안 좋은 종목으로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물타기 자 이런 데서 사서 추세 막 깨지고 있는데 막 이런 데서 다시 매수하고 또 내려가는데 이런 데서 매수하는 거 이게 물타기입니다. 왜? 추세가 달라요. 같이 내려가는데 사는데 상승 추세가 아니잖아요. 자꾸 빠지고 있는데 추가 추가 하잖아요. 같이 빠지긴 하지만 추세에서 지지받을 만한 자리가 없잖아요. 밑으로 계속 깨지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빠질 때 같이 추가했는데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다. 상승 추세 내에는 용인할 만하다. 그리고 적당히 매수단가 낮추고 반등 시도 나올 때 끊고 놔라. 왜냐하면 자기 매수단가 고집하다 보면 위에 깨진 저항선이 저항해 깨진 이평선이 저항해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손실을 축소하는 전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막 하다보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친구 케이스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최고 꼭대기에서 그리고 유상정자 받을까? 유상정자 받으면 보너스 준다던데 무상정자로? 노우! 못 올라갈 거다 했거든요. 오늘 뭐 다행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여기에 대우 부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이런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 그래서 여기 인근인가 사가지고 여기인가 어딘가 할 때가 뿌러스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비빌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지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차라리 앞에 거 아진산업 팔고 이거 양복 놓으면 좀 위로 올라갈 때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또 적당히 이걸 굳이 하겠다면 그렇게 안 낫지 않겠느냐 이거 중소형주기 때문에 중소형주기 아니고 아주 저가주기 때문에 난 별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네가 이거 해야 되겠다면 그게 더 낫겠다는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한 번 팔 기회는 주거든요. 이렇게 추세가 좋기 때문에 약간 쳐줘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반도 준다니까요. 이렇게 추세 좋게 간 거는 그러면 적당히 끊어내든지 차익 실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손실폭을 줄일 수 있잖아. 적어도 그 이유는 추세가 아직까지는 완전 깨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조금 큰 의미로 박수권인데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밑에 막 주구장창 빠지고 있어요.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빠지고 있는 거 팔고 잘 가고 있는 거에 엎어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만해야 되는데 손실을 반대로 한다는 거죠. 이거 팔고 결국은 이거 샀답니다. 잘 가는 거 팔고 이거 샀답니다. 돈 더 빌려가지고 유상증자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두 박살이에요. 두 박살 제가 볼 때 본전 못 갈 것 같아. 몇 천만 원 물렸거든 손실이 마누라 몰래 한다면서 지금 뭐 한숨 푹 쉬고 있어요. 친구야 혹시 들어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좀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들으면 돈 못 번데이 내 한마디 딱 하지마 그냥 뭐 대충 꼽아 놓으면 돈 벌릴 것 같냐 친구야 친구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나 들으면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돈 못 법니다. 공부 안 하고 돈 돈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안 벌려요. 언제 벌리는 줄 압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되면 안 하는데도 벌리는 시점이 제가 보여드릴게 이런 시점에서 공부 별로 안 해도 돈 벌립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면요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좀 이해된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구간 가면 이런 구간에 내가 잘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3회 막 날라가요. 1억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에 막 하루만 지나가면 물론 누적적으로 가는거지만 3천만원 플러스가 되어있으니까 처음하는 입장에서 가슴이 콩닥콩닥 해요. 처음부터 1억 아니었습니다. 제가 망하는 이야기 딱 들려드리면 본인들하고 비슷하게 매치되는거 있을거에요. 처음에는 항상 조금씩 조금씩 해요. 몇천만원 가지고 가다가 집 담보 잡혔어요. 와 끝내주는거에요. 끝내줍니다.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시장이 스트레이트로 갔어요. 3년 다 올라갔어요. 거의 진짜 이상한거 말고. 보이십니까? 2007년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야 끝내주네. 누워서 주판날 튕깁니다.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야 이거 집 담보 잡히면 신용대출 하던지 하면 한 7천만원 정도 할 수 있잖아. 집 담보하면 이자가 3%고 이자 빼고 나면 얼마 안되잖아. 원래 그렇게 하는거야. 돈도 부채도 적당히 풀리는게 잘하는거야. 자기 합리화를 딱 하면서 넣어요 돈. 먹여줍니다. 먹여줘요. 시장이 좋아서 푹 가는건데 지가 억수로 잘하는줄 알아요. 와 끝내주네. 돈 세알리고 있어요. 새차를 바꿀까? 여행을 어디로 갈까? 아 이번에 가방 하나 사야되겠다. 별생각 다해요. 야 애들아 우리 남편 차라리 한번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사람 있다. 7번 한번 누르고 오십시오. 진짜 핑크빛 꿈꾸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공부를 하면 다행인데 공부 안해도 잘 가거든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거에요. 공부 안하면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여기서 박살납니다. 그냥 자 조금 박살나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단계별로 말씀드려볼게요. 2007년이네 2008년이 박살인데 이렇게 박살나죠? 자 22전부터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왜 한번에 안죽냐? 셀트리온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많이 보다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푹 치고 갔다가 한번 밀렸는데 25만원대에서 다시 치고 39만원대 갔다가 푹 밀리고 셀트리온하고 진짜 비슷하네. 지금 봤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다 은혜님도 생각해보고 생각대로님도 해봤다 해봅니다 그게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저도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흔들흔들 해주기 때문에 조금씩 살려줘요 이런 데서 죽는 척 하다가 손절하고 나니까 여기서 팍 주고 가서 손절하고 나니까 붕 띄웁니다 열받아 죽겠네 손절하니까 날라가 짜증나게 역시 들고 있으면 주식은 우량한주 들고 있으라 했는데 중장기가 대세야 답이야 그러면서 한번 깨졌을 때 파는게 잘한건데 안팝니다 이제 제 말이 맞을거에요 안팔아요 이런데 놀래가 다 던집니다 사야되는데 셀트리온 제가 언제 사야된다구요 위에서 사는게 아니라 셀트리온 여기서 살 수 있다고요 양복나는거 보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빨리 청산해내고 깨지는거 보면 적어도 여기서 던져내고 이만큼은 기다렸다가 이거 보고 다시 트레이딩 해야되는데 지우한테는 이렇게 하자는거지 이정도까지는 안빠지는건데 그런데 안팔고 이렇게 살려준단 말이죠 에이 괜히 팔았네 하면서 꼭대기 다시 들어가요 여기 또 뉴스가 희한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제 말 아마 맞을거에요 틀린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개념해본거 이야기하는거니까 뭐라고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야 주식시장 신고가 뚫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가 가구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야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고점대에요 목표치 나왔잖아요 목표치 눈을 딱 봐도 비슷하죠 목표치 나왔어요 따라가면 안돼요 적어도 여기서 따라가야돼 여기서 포트폴리오 딱 구성하면서 쭉 들어가야돼요 그런데 여기서 뒤늦게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엄청 뒤늦기 때문에 에이 주식안에 해놨다가 아니면 돈 더 이빠해 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겨우 살려놔가지고 이까지 올라가요 또 그런데 이제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흔들흔들 하거든요 던져야 되거든요 어느정도 에이 뭐 저번에도 고점치고 빠졌는데 하면서 안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추세 이게 다 꺾였거든요 여기 진짜 무조건 던져야 되거든요 대박 대박 절대 안올려줍니다 물론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는데 결론은 밑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보내버립니다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 이전에 먹었던거 생각도 있고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되는데 잘할 수 있어 중간중간 먹여주기도 하니까 반등 나오니까 있는거 없는거 다 끌어당깁니다 이런 인근에서 그리고 안팔아 이제 기다리면 돼 우리나라 신고가 같네 이러면서 안팔아요 안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박살나는 겁니다 끝나는거에요 그래야 오링 다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빨리 끝나는 사람 그래 모르겠다 가는거 같으니까 이런 꼭대기에서 주가로 따지면 이런 꼭대기에서 가는거 같으니까 신용 미수 땡겨가지고 풀빵 때리 뿝니다 그 비중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천만원에다 치면 천만원도 빚내가 온 돈에다가 그 다음에 정권사에서 신용 미수 땡겨가지고 2,3일 가면 꼬파기 3이다 딱 해가지고 가거든요 꼬파기 3은 무슨 꼬파기 3 꼬링 데프입니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적어도 한번 팔기 해주는데 경험들 있으시죠 있으시면 8번 한번 눌러보십쇼 본인이라고 하신 분 있죠 그런 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니깐요 저는 더 미쳐가지고요 선물 옵션으로 전환했다니깐요 그래가 인생 망가졌습니다 솔직히 제 인생 망가졌어요 2008년도 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2000에서 890까지 빠졌어요 참 반토막 났습니다 지수가 이거 뭐 버티낼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어저께 어저께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어저께 보여드렸거든요 전종목 하안가 맞았어요 전종목 거의 보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겹칠수도 있는데 안 본 분 계시니까 보여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됐어요 제 화면에 타이틀에 오늘의 주식시향에 이거 두개 올려놨잖아요 제가 잊지 말자고 올려놓은 겁니다 시장은 이렇게 무서운 데라는 거 땅을 치고 통곡 안하겠어요 어저께 어저께 하안가 간다고 다 팔아봤더만 아휴 그래 손절해야지 그 다음날 메롱하고 다 올려버려요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닥 딱 찍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바닥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포토폴리오 한군데 모으면 안 되고 절대 자금관리 할 때 선순환 자꾸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제법 벌어봤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어저께 중복되긴 하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3시간 만에 4천만원으로 8천만원 벌기도 하구요 그건 옵션이니까 가능하지만 1억 2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1억으로 3억 그러니까 3억을 벌어봤어요 한 달에 그럼 뭐합니까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몰빵 때리고 그래서 그래요 옵션에 옵션에 1억 2억 때리고 이랬습니다 미친놈이에요 사실 그렇게 때리려면 한 100억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100억 갖고 있으면 옵션에다 1억 때려도 돼요 전재산 몰빵입니다 그러니까 1억 2억 미쳐가지고요 제정신 아닙니다 진짜로 그때는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 그때는 없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손실 구간인 분들 계실 겁니다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더더욱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리고 복귀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시나리오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면 케이스 1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 올라가는데 내만 내려가면 어떻고 내려가는데 내꺼만 올라가면 어떻고 분봉이 어떻게 깨지면 어떻고 세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음 무섭습니다 정말 제가 13년 됐거든요 제대로 한지 그 앞에 한 거는 뺐습니다 제대로 한지만 딱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경제 주기나 이런 것도 보면 10년 기준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좀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닥터 케이가 한 10년은 경험했으니까 웬만한 거 경험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자 포트폴리오 꼭 분산해서 업종별로 분산해서 하시고 100% 한군데 몰빵하지 마시라 그리고 자금관리 반드시 어느 정도 비중은 현금을 남겨두시고 시장 상황에 봐서 시장이 강하게 간다 싶으시면 가치 강하게 현금 100%도 가능하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 7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왜? 여기 깨질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깨지면 끝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내일 받쳐 줘야 돼요 정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깨지면 밑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여기까지 8배 깹니다 잘못하면 야 그런데 불길하게 깰 것 같은 느낌도 상당히 들어요 지금 밑으로 막 그냥 어렵게 말고요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됩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30분 지나갑니다 여기만 대충 생각해 봅시다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린 것 같습니까 저울이 있다면 여기가 저울이 추가 여기 지지대가 여기 있고 추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로 쏠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하방으로 쏠린 것 같다 1번 상방으로 쏠린 것 같다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느껴지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방으로 밀릴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인근에 양봉이 많습니까 은봉이 많습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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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양봉이 많습니까 은봉이 많습니까 양음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번에는 그래서 걱정이에요 사실 왜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잘해보겠다고 들어온 분들 계신데 닥터케이 또 열심히 좀 날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그널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먹은 거 다 토해내거든요 그래서 은봉이 많아요 이런 거 이야기 잘 해주던가요 솔직히 100만원 이상씩 내야 이런 이야기 해주거든요 그것도 천천히 몇 개월 지나야 한 달에 110만원씩 내야 됩니다 솔직히 제한테 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내고 그 정도 내용을 들으려면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돈 안 받습니다 진잡니다 그래서 이게 은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차트하고 대화해봐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차트야 니 어쩌할 건데 도대체 이렇게 대화를 해봐라니깐요 약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친놈처럼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밑으로 열리면 여기까지 빠진다니까요 여기 하락 트렌드 아닙니까 하락 트렌드 최소한 최소한 여기에 수렴 스타일로 딱히 앞에 많이 많이 했어요 이야기 여기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고점은 낮아지는 수렴형입니다 수렴형은 위로 터지든지 밑으로 터지든지 합니다 밑으로 터졌어요 지금 밑으로 터진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자꾸 어제 오늘 무조건 양봉 무조건 양봉 세워야 된다는 게 이거 깨지면 밑으로 쳐진다니까요 박살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다 던져라 그랬어요 솔직히 아까 중복된 이야기지만 내일 죄수없어 걔 바람 푹 떨어지면 난리납니다 진짜로 그래 안 되길 바라지만 그건 장담 못해요 꼭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오늘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진짜로 그러면서 지금 잠깐 미국 선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선물 야간선물 지금 마이너스 0.18 아직까지 별 변동 없는 것 같네요 일단 마이너스 0.2 보합이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별 변동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저녁에 특히 투자 많이 하신 분들 잠 못 잡니다 미국 정도는 체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돈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 잠을 못 자요 돈이 아니라 주식 안 갖고 있는데 재밌게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강력한 지지가 돼 줘야 되는데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깨지면 밑으로 내려가요 정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야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막 지르고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말했다시피 시 올라오는 거 보고 와 가격 37만원까지 갔네 오늘 얼마지 야 31만원이네 6만원은 싸게 살 수 있네 샀까요 이런다고요 여기서 딱 샀까요 그랬습니다 노 그랬어 노 시장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런 거 하고 이런 위치하고 다 판단하셔야 된다니까 중복되는 거 같으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내일 여기 밑에 깨는지 안 깨는지 잘 잘 보셔라 만약에 깬다 비중 많이 줄여야 됩니다 자기 거 아직 양호하다고 안 줄이면 안 돼요 자기 거 양호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버떡 줄이십시오 셀트리온 삼행제 마찬가지고요 이거 깨고 내려왔다 처음에 잘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빠져요 나중에 낙폭 심하면 낙폭이 안 심하면 버텨줍니다 오늘처럼 그런데 아까 셀트리온 삼행제 뭐 시간 외에 불우수건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만약에 내려갔는데 아까 설명했습니다 시장 박살나면 예외 없다 적당히 다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 주는 모습 보일 때까지 쉬셔야 됩니다 관막 자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뭐 1시간 4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밤 늦은 시간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 닥터케이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추천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닥터케이에 힘을 주는 겁니다 자 내일 또 아침 스팟 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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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 YOUR BODY EVERYBODY SEE EVERYBODY SEE YA